너는 사자수. 아 나 스물여. 나는 스물아홉 살이에요. 다섯 짜리 된다 반 거 아니야? 바늘이 생긴다. 생치물만. 바늘이 생긴다. 터지기. 터지기. 내 눈을 안 보잖아 지금. 내 눈을 안 보잖아. 야 이거 그냥 낚실때 너무 걸리는데 이거. 이거 그냥 벌면 돼 그냥. 이거 그냥. 잠깐만 이거. 이거 벌면 돼 이거 그냥. 이거 릴럭시. 이거. 야 이거 이거. 이거 릴럭시야 이거 이거.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. 어. 자. 이게 갑니다. 하하 나와. 하하 나와. 에이. 아 이거 살려줘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진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? 하하 나와. 형님. 하하. 형님. 악마를 보았잖아요? 내가 몰랐을 때 잡아. 내가 들어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저 아까 봐드렸잖아요 선생님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뭘 만난 걸 별 거 아니에요. 그냥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왜 약한 모습을 보여. 하하 나와. 왜 그래요. 왜 그러시는 거예요. 야 그냥 남자답게 해.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. 야 어차피 꼴등이야. 야 몰라. 니가 쓴 거 어감 괜찮아? 그래. 지원이 나와. 어감이 괜찮다고?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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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 나와. 넌 너무 오래 살고 있어 지금. 저도 뭐니 아니게 살고 있는데. 자. 진짜 알아? 잘죠. 벌써 이 정도야? 게리야 그 정도야? 게리야 그 정도야? 게리야 왜 그래? 게리야 그 정도야? 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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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효νη 뭐 다 알고서 웃는 건가 지금? 게리야. 아니 이렇게 알고 웃는 거예요. 야 너 웃지 마. 사자성어도 모르는데. 지원아. 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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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화 봤어. 야 구성취 나오는데. 야 구성취 나오는데. 아 이 영화 봤어. 박서크요? 야 너네 잘한다. 지원이 형 뭐라고 적었어요? 도학 위룡이다 도학 위룡. 너 뭐라고 썼니? 정신을 또. 야 정말 한 번 살려줬다. 아 정말. 송주 씨가 다시 한 번 문제내주세요. 문제낼게요.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. 에피타이저로 나오는. 빵과 함께 찍어 먹는 소스로. 야 이거 알지? 야 진짜 너무 쉽다. 야 식을 거 바꿔 바꿔. 아 쟤 모른다. 야 하 몰라. 야 하 몰라.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.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? 오케이 나 바로 쓴다. 야 나 썼다. 끝. 나 안다 그랬잖아. 야 이거 뭐. 오케이. 썼어. 시작 하나 썼어. 내가 이걸 왜 몰라. 먹는 건 나야. 자신을. 다음 때는 육식 다요. 그래. 이거 몇 글자예요? 아 알죠. 이거 얘기가 맞는잖아요. 아까 몇 글자였지만 얘기해요. 다섯 글자. 하 오빠는? 한 세네 글자 되지 않나? 여기들 뭐야. 야 하 하. 유재석 나와. 말구장 치면 살려줬도 했니. 은혜가 모르고 날 불러서지오. 대음 멍독한. 하하 나와. 고맙습니다. 이 모형을 살려줬다니.